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1등급으로 엔딩 고수현 영어의 고수현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이제 또 2025년 수능을 위해서 또 커리큘럼 영상을 이렇게 또 촬영할 때가 되니까 정말로 시간이 정말 빨리 가네요. 제가 해설 강의를 끝내고 이제 또 커리큘럼을 또 완벽하게 또 새롭게 정리를 했습니다. 기존에 제가 했었던 커리큘럼이랑 조금 차이가 좀 있어요. 전보다 더 체계적이고 전보다 좀 더 촘촘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전략이 생겼는데 여러분들에게 빨리 전달해 드리고 싶으니까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근데 선생님이 누구야?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을 좀 소개할게요. 자 선생님은 일단 컨텐츠 제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제가 출판한 책들을 보면 제로 베이스 시리즈, 고독해 시리즈, 그리고 문구단, 오라클, 그리고 고수의 구문 100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어디에서 강의를 하고 있느냐 궁금하시죠? 러셀 대치, 그리고 분당, 그리고 러셀 의대기숙 최상입반, 남녀, 그 다음에 러셀 대구 최상입반, 종합반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치명인 수지 캠퍼스에서 전 영역 최다 수강생이고요. 수강생을 확보하고 있고요. 메가스터디, 온라인, 그래서 여러분 만나고 있죠? 그리고 EBS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컨텐츠와 티칭 경력 이런 것들이 풍부하다. 이런 걸 소개하고 싶었어요. 자 여러분 수능이 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 1등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기사를 통해서 접해보셨습니까? 명확하게 공식적인 통계가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한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4.25% 정도 된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실시됐던 수능에서는 7% 정도가 1등급이었거든요. 절대평가로 되었지만 실제로는 상대평가가 1등급이 4%니까 실제로는 정말 이게 절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난이도가 굉장히 많이 영어가 어려워졌다. 그러면 영어는 어려워졌는데 실제로 우리 학생들은 절대평가라고 생각하고 영어를 약간 등한시해요. 그러면 당연히 원하는 등급이 나오기가 어렵겠죠. 영어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꾸준히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에는 또 조금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영어는 전략과목으로 가져가되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내팽개치는 과목은 절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학습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커리큘럼에 담아보았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얼마나 공부해야지 완벽하게 4.25% 안에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이걸 한번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우선 시간이 좀 부족한 친구들은 이것만 보시면 돼요. 선생님의 가장 핵심적인 시그니처 커리큘럼이 뭐냐? 이겁니다. 일단 나는 영어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선생님. 저는 일단 중학교 때부터 빵꾸가 나기 시작해서요. 용어 하나도 몰라요. 그러면 재배로 오시면 돼요. 제로베이스예요. 노배도 아니고 제로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제로베이스는 수능 영어를 이제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새롭게 올해부터 개설된 강좌예요. 그래서 어법, 그 다음 구문, 구문독회 이렇게 세 가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배는요. 여러분 정말 짧고 간결하게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한 강이 30분짜리예요.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선생님의 고독회 시리즈. 이게 가장 이제 학생들한테 호응이 좋은 강좌인데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추상적인 지문.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장을 딱 읽을 때 다음에 나올 내용이 뭔지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럴 때 고독회 지문 구조편, 지문 자체의 정보들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정확하게 지문의 흐름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한테 길러주는 강좌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이제 본격적으로 모의고사 대비를 위해서 유형별 전략이 필요하다. 하는 친구들은 당연히 유형별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유형 완성편. 유형별로 체계적으로 선생님이 솔루션을 잡아드려요. 그리고 세 번째, 빈순사. 이거는 선생님의 전매 특허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에도 적용되는 법칙. 쌍둥이 문장 찾기, 붕어빵, 돼지 콧구멍 전략. 이렇게 딱 세 가지를 요약할 수 있는데요. 어떤 지문이든지 다 뚫어낼 수 있는 전략을 가르쳐드려요. 그리고 마지막에 파이널은요. 오라클 강좌인데요. 2025년 수능 영어 1등급을 위해서 전면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선생님의 핵심 커리큘럼은 이렇게 진행이 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만 따라오시면 돼요. 전 제로 베이스가 아닌데요. 이렇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상세하게 하나하나 왜 이것들이 생기게 되었는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영어에 우리가 제로 베이스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요. 늦가기 수험생도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수학과 과학을 굉장히 잘하는데 영어는 좀 늦게 시작한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영어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시작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나라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어라고 하는 법칙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품사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선생님이 알려드려요. 그래서 이거를 요리를 만드는 과정에 빗대어서 밥이 있고 반찬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밥상을 하나 차렸다. 그리고 맛있게 먹으면 된다. 이렇게 해서 레시피를 가지고 선생님이 컨셉을 잡아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로 베이스 업법 편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문장의 성분 그리고 문장에서 필수적인 역할이 무엇이고 뭐가 완전한 문장이고 뭐가 불완전한 문장인지를 파악할 수 있고 아 이거구나 라고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개념만 정리하는 게 아니라 개념하고 문제풀이가 같이 있어야 여러분들 개념이 더 온전하게 남게 돼요. 아주 쉬운 문제들로 문풀도 같이 선생님하고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강좌는 여러분들의 그 집중력을 정말 밀도 있게 관리하기 위해서 30분 강좌예요. 그래서 하루에 30분만 들으시면 됩니다. 되셨죠? 많지 않아요. 그리고 파트 1과 파트 2로 나뉘어져서 파트 1에는 업법의 개념 그리고 파트 2에는 문제풀이를 통해서 한 번 더 우리가 업법을 또는 업법의 개념을 다져갈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딱 하고 나면 이제 영어에 대해서 내가 구조를 좀 보는 눈이 생겼다. 또는 영어 문제에 있어서 업법 정도는 이제 내가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다. 뭐가 주어고 뭐가 동사고 뭐가 수식어고인지는 완벽하게 찾을 수 있다. 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장에 대해서 뭐가 주어고 뭐가 동사고 이런 걸 찾게 되면 어떠한 본능이 꼬무락꼬무락 올라오냐면 해석을 하고 싶으실 거예요. 해석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의 짜임이라고 하는 구문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로베이스에서 해석을 담당하고 있는 바로 제로베이스 해석편 구문 독해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독해 지문 수준이에요. 이 수준으로 끊어 읽으면서 정확하게 이 문장에서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래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하는 강좌가 아니라 컨텐츠의 내용을 딱 보시고 여러분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내가 영어 글을 읽고 나서 마지막 문장에 읽고 내가 한글로 아 이거는 무엇에 관한 내용이다 라고 딱 정리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선생님하고 뭘 연습할 거냐면 What How Result 라고 하는 맵핑 훈련을 하게 될 거예요. 이거는 선생님의 후속 강좌인 고독해 지문구조편하고 연결이 될 텐데요. What이 뭐냐면 이 글을 통해서 읽었을 때 소재가 뭘까? 이걸 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How는 뭐냐면 이 소재를 어떤 방식으로 전개를 했을까? 전개 방식이에요. 뭐 설명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시를 들을 수도 있고요. 대조를 할 수도 있고요. 비교를 할 수도 있고요. 인용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마지막 결과는 뭐냐면 그래서 이 소재에 대해서 이렇다라는 결과를 나타냈다. 그래서 주제문을 내가 한 문장으로 한글로 쓰면 이렇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지문에 대해서 What How Result를 하시게 되면요. 정확하게 어디서 내가 해석이 잘 안 되고 어떤 어휘가 잘 안 해석되고 모르는지 메타인지가 굉장히 활발해져요. 그래서 알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리하고 그 다음에 해석하고 그 다음에 메시지의 내용을 이해하는 거 요것을 선생님하고 같이 해석 연습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제로 베이스 구문 독해 편 이거는 이제 보다 더 독해 중심으로 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구문 독해 편은 구문과 독해를 한 번에 그래서 선지, 소고, 훈련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랑 같이 연습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로 베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업법, 그리고 해석, 그리고 구문 독해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생님이 설계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의 시그니처 고독해 한 번 가볼게요. 사실 정말 많은 친구들이 어떤 것을 제일 많이 듣냐면 요걸 제일 많이 들어요. 이게 여러분 3월 모의고사 전에 들으면 가장 좋은데요. 고독해 지문 구조 편은 여러분들이 그냥 선지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 전에 원초적으로 지문을 읽을 때 내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지문을 읽어야 되는지를 가이드를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문을 뚫는 힘 아까 말씀드렸듯이 what how result 이걸 가지고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정보 전개 방식을 훈련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알게 돼요. 아 한 줄만 딱 읽어도 이 지문은 이런 식으로 앞으로 전개되겠구나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예측이 가능한 지문 전개 도를 1번부터 5번까지 선지에 나와 있는 표현들과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지문에 나왔던 표현과 선지에 어떤 표현이 연결이 되어서 정답 선지와 오답 선지를 만들었는지 분석하는 강좌예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지문에 대해서 완벽하게 읽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모의고사를 좀 풀고 나는 유형별로 좀 더 접근하고 싶다. 그래서 문제풀이 기술을 조금 더 익히고 싶다라고 하면 고독해 유형완성편이 적합합니다. 이 유형완성편 같은 경우는 기출 플러스 비기출로 훈련을 하게 되는데요. 매력적인 오답 그리고 정답 이것들에 대한 차이를 명확하게 인지합니다. 여러분 2023년도에 치러졌던 24년도 수능 영어는요. 선지 자체가 굉장히 촘촘했습니다. 정답 선지와 오답 선지를 구분하기가 굉장히 깔끔하게 구분을 되었지만 꼼꼼하게 보지 않으면 정답인지 오답인지 헷갈릴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촘촘한 선지 소고법 이거를 훈련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뭐 때문에 답이 되고 뭐 때문에 답이 되지 않는지 선생님하고 체크하는 란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지문에서 나왔던 정말로 중요한 구문들 있죠. 한 지문마다 한 개의 구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지문마다 중요한 핵심 구문 하나씩 선생님하고 직독직해 할 수 있도록 강좌 교재에다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구문 훈련도 같이 병행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 6월 모의고사 끝나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딱 2등급 정도는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등급을 조금 더 올리려면 20점 정도의 점수가 필요하겠죠. 그때 그 20점 정도로 올려줄 수 있는 게 바로 빈칸 순서 삽입이에요. 우리는 이걸 줄여서 빈순삽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이 빈순삽을 여러분들이 잡으시면 1등급을 얻는데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근데 이게 잘 잡히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서 풀렸는데 저 문제는 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져서 힘들 거예요. 근데 케이스가 많으면 수험생 입장에서는 시험 치느라 빠듯해 죽겠는데 케이스까지 분석하고 있는 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 케이스 상관없이 일관성 있게 딱 접근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쌍둥이 문장, 그 다음 붕어빵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모든 지문을 일관되게 접근해서 답을 찾아내는 과정을 훈련하게 될 거예요. 선생님이 94년도에 수능이 시작됐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때부터 그 다음에 23년도 수능까지 아니죠. 2024 수능까지죠. 2024 수능까지 모두가 다 분석이 되어서 이 전략이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독해 빈순삽 같은 경우는 마지막 나에게 있어서 1등급을 딱 점 찍어주는 그런 강좌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6모 이후에 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고독해 시리즈까지 나는 다 갔어요. 자 그런데 뭔가 나는 단과 강좌로 내가 부족한 부분을 추가하고 싶거나 또는 방학 때 나의 약점을 좀 보완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이 강좌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구문 해석이에요. 고수의 구문 100이라고 해서 100라고 하는 강좌인데요. 수능 기출에 보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구문들이 있어요. 그걸 100문장을 선생님이 모아놨어요. 이 100문장을 가지고 고금 해석 능력을 배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상적인 해석, 이중부정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랑 같이 해결하는 구문 강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업법 문제. 원래 선생님이 문구단이라고 해서 문구단 시리즈가 있었는데요. 업법 문제의 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업법을 갖다가 하나로 압축을 했어요. 어떻게 압축을 했냐면 문풀 완성이라고 나와 있죠. 풀이와 개념을 하나로 묶었는데요. 어떻게 해서 묶었냐면 여러분들 개념하고 풀이가 따로따로 있으면 이거를 배울 때 얘가 날라가고 이거를 배울 때 얘가 날라가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밑줄이든 아니면 선택형이든 무엇을 물어보고 있는지를 발상을 해요. 그리고 발상을 한 내용에서 핵심적인 정보가 무엇인지 끌어와서 적용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 때마다 개념 적용 문제 풀 때마다 개념 적용 이렇게 돼서 여러분 몸에 베이게 돼요. 그래서 업법을 확실하게 공략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독해를 나는 열심히 풀고 싶다. N제 개념으로 풀고 싶다. 그러면 이게 선생님에게 있어서 N제입니다. 500제예요 무려 여러분. 그리고 기출 문제가 이제 여러분 많이 푸셨잖아요. 기출 문제 말고 나는 전문항 비기출로 풀고 싶다. 이거예요. 비기출 문제입니다. 그래서 OMR까지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실전과 동일하게 독해를 훈련할 수가 있습니다. 20문항이 한 세트인데요. 25회 세트로 해서 전체적으로 50문항, 500문항 이렇게 해서 꽤 많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8월달, 7월달 이렇게 여름방학 때 나는 매일매일 한 세트씩 풀어가지고 한 달 완성을 해보겠다. 이때 적합합니다. 그리고 난이도가 높아요. 그래서 3등급 이상인 친구들한테 권해드려요. 3등급, 2등급, 1등급인 친구들한테는 이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말 그대로 진짜 고수들의 모의고사예요. 알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정도 하면 이제 우리가 9월달 모의고사를 끝나고 이제 9월, 10월, 11월 수능까지 얼마 남지 않아요. 한 100일 남짓 됐을 거예요. 자 이제 D-100일 시리즈예요. 자 D-100일 날 첫 번째는 이제 선생님의 첫 번째 파이널 강좌인 오라클입니다. 수능 직전에 6월 그리고 구모를 반영한 파이널 강의인데요. 선지어휘, 그 다음에 유형 분석, 기출 반영, 그리고 신규문항 이렇게 해서 4단계 코너로 짜여져 있어요.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리만 하기보다는 또 실전력도 여러분들 길러야 되겠죠.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가 6회분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6회분 모의고사는 고난도에 맞췄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1등급이 4.25%잖아요. 그래서 한 회당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 있어서 일단은 선생님은 조금 어렵게 문제를 다 구성을 했어요. 1회부터 6회까지 골고루. 그래서 평상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받았을 때 1등급을 무난하게 받으셨던 친구들이 있다면 그때보다 한 두 개 정도씩 더 틀릴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비기출로 이루어진 독해 모의고사고 실전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쉬프트 시리즈라고 해서 이거는 단기 특강이에요. 여러분들이 6모, 9모, 수능을 앞두고 한 번 영어를 정리하고 싶다. 그랬을 때 선생님하고 체크하는 유형별로 정리하는 단기 전략. 그래서 단기 문풀 강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6평, 9평, 그 다음 수능 직전. 이렇게 선생님이 그때에 맞춰서 트렌디하게 올려드릴 겁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선생님의 전체 수능 커리큘럼이고 이거 외에 이제 여러분들이 내신도 준비해야 되죠. 그래서 내신을 준비할 때 가장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라고 했던 EBS 시리즈예요. 고비스 강좌인데요. 고비스는 이번에는 좀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엑기스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전문항을 다뤘었어요. 이때까지. 전문항을 다루다 보니까 단점이 뭐냐. 일단 열심히 촬영해요. 하지만 늦게 끝나요. 지문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어차피 여러분 학교에서도 지문 공부하시잖아요. 그리고 스스로도 지문을 읽으시잖아요.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뭐냐. 출제 포인트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핵심 주제. 그 다음에 지문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되 여러분이 어려워할 만한 것들만 골라가지고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어법 어휘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압축해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영어 독해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지문 정리해 주고 어법 구문 이런 것들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어휘 같은 것도 어렵죠. 그리고 어휘 같은 것도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어휘는 테스트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테스트도 같이 올려 두었어요. 여러분들이 교안으로 볼 수 있거든요. 단어 강의도 다 촬영해 놨고요. 고수들도 어휘장이라고 해서 선생님의 어휘 책인데요. 파트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져 있습니다.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수능 어휘장이 선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5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이렇게 어휘가 있으면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게 외우실 수 있어요. 외우시고 난 뒤에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세요. 그러면 거기 강의에서 어떤 것들을 다루고 있냐면 유의어, 반의어 이걸 알려드려요. 유의어, 반의어를 6, 7개 정도까지 알려드리기 때문에 아마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강좌를 다 마스터하고 나면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남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능에 대해서 관용어구, 선지어휘, 그 다음에 구동사, 테마별어휘 이것까지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스쿨이 학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고기 때도 스쿨이라고 하잖아요. 아셨어요? 그런 것까지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테스트는 선생님이 어떻게 테스트를 만들었냐면 4단계로 테스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단어를 보고 한글 뜻 쓰고 두 번째는 유바니어를 가지고 찾고 세 번째는 한글로 맥락에 맞게 해석하고 네 번째는 수능 모의고사처럼 1번부터 5번까지 밑줄 어휘 중에 흐름상 어색한 것을 고르는 걸로 테스트를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강좌도 보고 테스트도 여러분 확인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교제를 제작을 했습니다. 되게 커리큘럼이 굉장히 많이 보완이 되고 그 다음에 굉장히 다채로워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선생님이랑 같이 올해 2025년 수능 영어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 막힘 없고 그 다음에 빈틈이 없다라는 걸 강조드리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의 파이널 강의 6회 모의고사 쉬프트 시리즈 이렇게 하면 다 이제 우리가 끝나게 되겠죠. 이렇게 끝났을 때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이제 올해 선생님이 수능을 친 제자들의 후기들을 이제 가지고 왔는데 그 중에서 다 소개해드리기는 어렵고 가장 뭉클했던 후기입니다. 이 친구는 대구로셀에서 선생님 강의를 들었던 친구고요. 고독해 시리즈, 오라클, 고수연 모의고사, 고수들 어휘 이렇게 풀커리를 탔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수능 영어 1등급을 받았는데 이게 너무 조그매가지고 잘 보이지 않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대구에서 수업 들었던 다원이에요. 수능 끝나자마자 연락드리려고 했는데 실은 평소보다 못 쳐서 그래도 영어는 1등급 받았습니다. 논술을 가게 되어서 급한 논술을 끝내고 이제서야 연락드려요. 저 이번에 국어 끝나고 정말 멘탈이 산산조각 났었거든요. 올해 공부하면서 국어에 제일 많은 시간을 투자했었는데 그래서 더 속상하더라고요. 점심시간 때까지 막 눈물 날 것 같다가 영어는 진짜 정신 차려야 한다라는 생각에 멘탈 간신히 붙잡고 치는데 세상에나 마지막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정리해 주신 방법들이 생각나면서 답이 보이더라고요. 저 그래서 영어 시험 치면서 다시 멘탈을 회복할 수 있었어요. 이번 수능이 평소 모의고사 칠 때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작년보다는 올랐는데 저는 여기에 영어 시간의 역할이 정말 컸다고 생각해요. 영어 때 멘탈을 잡지 못했으면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오답 소거하는 법들 빈칸 푸는 법이랑 문장 삽입 그리고 첫째 두 줄 마지막 두 줄 이거 진짜 유용하게 썼어요. 흐흐흐 선생님 1년 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 사실 영어를 그렇게 좋아하던 학생은 아니었는데 선생님 수업을 듣고 공부하면서 영어가 점점 좋아지는 걸 보고 좀 신기했어요. 크크크크크 제가 영어 시간을 기다리게 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문법도 선생님 수업 듣고 공부하면서 정확도가 확 올라갔어요. 수업 시간에 한 번씩 해주신 선생님 이야기도 많은 동기부여와 힘이 됐어요. 저도 선생님처럼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될게요. 저 정말 나중에 시간이 지나도 선생님은 잊지 못할 거예요. 쓰다 보니 좀 길어졌는데 정말 정말 감사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께서도 항상 행복하시고 모든 일들이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라고 보냈어요. 저도 이거 읽고 되게 뭉클했거든요. 아 내가 정말 이렇게 도움이 되는 강의를 했었구나. 그래서 더 여러분들한테 자신감 있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올해 강좌는 선생님이 현강 버전으로 올릴 겁니다. 자 올해도 메가스터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달릴 거고요. 2025 수능 영어도 역시 1등급은 고수연이다. 그리고 1등급으로 엔딩할 수 있도록 선생님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등급으로 엔딩 고수연 영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엔딩 고수연 영어였습니다. 메가스터디에서 10분간의 엔딩 고수연 영어였습니다.